봄이 오면 우리 부부가 되는 거네? 응? 올봄에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굳이 아기질 수 없었는데 뭐라고? 맨날 떽떽거리면서 야단만 치고 뽁하며 따라와 이러면서 귀엽죽어 음... 그래도 미운 정들었나봐 그러게 죽어라 말도 안 듣더니 나도 야단치다 정들었나보다 우리는 미운 정 커플인가? 어쨌든 감사해요 뭐야 갑자기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래도 팀장님 덕에 좀 나은 경찰이 된 거 같아서요 난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게 좋은 경찰이라고 생각했는데 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나도 너한테 많이 배웠어 가슴 따뜻한 경찰 나도 돼보려고 그거 어려운 건데 무슨 될라나 모르겠네 아! 그러고 보니까 우리 내기했었는데 난 내 이름 걸고 팀장님은 경찰 견장 걸고 근데 우리 결국 무승부가 됐네? 너 너 제법 괜찮은 파트너였어 팀장님도요 제법 멋있는 상사셨습니다 우리 이제 인생의 파트너가 된 거네 잘해보자 무궁화 우리랑 셋이 행복하게 우리 소장님은 광진 지구대로 가셨고 누가 우리 참수리를 지키러 오시려나 환경감님보다 더 한 분이 오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! 벌써 우리 소장님 보고싶다 게다가 팀장님까지 가버리셨으니 저도요 덕 부장님은 더 하시겠습니다 어? 팀장님! 뭐야? 새로 오신다는 소장님이 차팀장? 말도 안 돼 팀장님이 새로 온 소장님으로 오셨대 무슨 경우 몰랐어? 네 아! 팀장님 진짜 소장님이시지 너무 서프라이즈에 맞들리시는 거 아닙니까? 경감 차태진 11월 11부로 참수리 파출소 소장으로 명 받았습니다 충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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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폴리스패시라고 하는데 이거 안녕하십니까 한 가까운 데 있겠습니다 충성! 충성!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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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어? 소장님! 아니 소장님이라니 지구 대장님이지 하하하하 지구 대장님이 이 시간에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? 그러게 나한테는 참새니 뭐니 그러시더만 하하하하 아니 차팀장이 소장으로 왔다는데 그냥 있을 수가 있어 말이지 우리 참수리들 잘 부탁해요 차 소장님 네 하하하 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폴리스팟 이거 제가 기안해서 만든 거란 말입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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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하십시오 빨리 빨리 직장님이라고 지금 깨부리시는 겁니까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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